당무도 드래곤을 얻을 수 있습니다. 그들은 공간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. 웅기보영공 두 개의 공간이 있습니다. 하나는 손과 다리입니다. 하지만 이 공간은 조금 더 앞머리입니다. 웅기보영공, 소울 공간입니다. 그들은 하나의 전 대표입니다. 저는 준비한 분입니다. 지금 이 공간이 시작합니다. 그럼, 웅기보영공, 소울 공간, 졸업 공간입니다. 졸업한 분이 있습니다. 정의 시작합니다. 재뭔인, 모연, 아! 고연, 손에 힘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계시, 엘덕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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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